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먼저 아주 중요한게 또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1월 둘째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바로 이월드입니다 자 이월드의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 이 자리였어요 바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무려 60%의 엄청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바로 토스 관련주죠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난 이월드가 대장주로서 또 이렇게 큰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자 다음 3S입니다 3S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 금요일이 이날이었어요 금요일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45%의 초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어떻게 합니까 저출산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금요일날부터 쭉 해가지고선 또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종목만 살펴봐도 급등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수익 중이거라 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주죠 다음주 1월 셋째 주 주도섹터 주도주 상승 예상 종목은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늦기 전에 요 주도주 리포트는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요 아래 연락처가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주도주라고만 주도주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예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빨리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를 다시 봅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어디까지 오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중심선 희한하죠 요 핑크색선 그러니까 제가 요 핑크색선까지 오면은 일단 단계 하락세는 멈추고 반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딱 정확하게 중심선까지 오니까 일단은 하락추세는 멈췄습니다 자 하락추세를 멈추고 여기서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외국인이 냅다 팔았어요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로 반도체 주도력이 약화됐다 그랬더니 증권가에서는 노 그래놓고선 지들은 팔아 팔았잖아요 7만 9천 8백원까지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날 딱 고점 찍고 8만원 갑니다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봐요 실적 까보니까 어닝쇼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선 증권가 놈들은 어떻게 해요 지들은 팔아요 팔으니까 개미가 팔까봐 개미가 팔까봐 증권가에서는 노 팔지 말래 지들이 다 더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써야 했나 저는 이런 거 보면 아 진짜 대단한 놈들이다 그 대단한 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차트대로만 하면 돼요 차트대로만 삼성전자만큼 제가 5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5년 동안 삼성전자만큼 차트에 정확한 게 없다고 그 다음에 차트하고 더불어서 차트가 50 그 다음에 수급이 50 정말 쉽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자 삼성전자 지금 기관이 봐요 기관이 지들이 괜찮다 그래 놓고선 이렇게 팝니다 3일날부터 팔아요 400만 주 가까이 팝니다 대량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오늘까지 매일 100만 주씩 그리고 기관이 기관이 이때부터 아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웬만하면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일단 팔자 그리고 쭉 팔아요 그냥 중심선까지 딱 오니까 어제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320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이 320만 주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멈춰 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심선이 있는 데서 지지는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왕창 여기 봐요 왕창 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개인이 매수를 하잖아요 99.9% 떨어집니다 신기하죠 정말 떨어지면 이상하게 산다니까 그죠 이때부터 사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거야 시작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떨어져요 계속 사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제가 여기 빨간 줄 걸었잖아요 요 근처까지 다 왔는데 왜 사냐고 자 지금은 이제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느냐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느냐 오늘도 오늘도 주가가 잘 봐요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고 떨어졌죠 여기 봐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죠 왜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진짜 왜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떨어졌을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오일선이에요 오일선 오일선이 이제 그동안 지지였어요 오일선을 타면서 갔어요 그죠 오일선 안 깨고 오일선 위에서 계속 가는 거야 그다가 이제는 어떻게 오일선 딱 만나니까 떨어지지지 바로 오일선이 저항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삼성전자가 반등이 여기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반등이 나온다 차트하고 2번 수급만 보라 그랬잖아 차트하고 수급 차트 오일선 위로 오일선 위로 안착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오일선 위에 안착이 나올 때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최소 200만 주 이상 200만 주 이상 들어오면은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단기 단기 추세 전환이고 추세 전환이고 중심선에서의 중심선에서의 요 중심선 벌써 지지받고 있는 중심선 요거에 예 바로 지지가 성공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빨리 오일선 위에 올라타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200만 주 이상 들어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자 이 보면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이렇게 우상향으로 자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주 끝내주게 올라가는데요 자 여기에 뭐냐 자 바로 실적 때문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비용 감소로 호실적이 예상된다 자 목표가를 10만 5천원으로 신한증권에서 올려놨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의 매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직전 고점이 여기에요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61선이요 여기 초록색 선 요 초록색 선 61선을 지지하면서 쌍바닥이 나옵니다 여기 봐요 내려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니까 돌파를 하죠 이번에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연장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61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잘 들어요 다음번 지지 라인은 어디가 돼요 21선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봐봐요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자 주가가 요렇게 61선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서도 쌍바닥 나오죠 쌍바닥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점을 여기 저점 저점 저점이니까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다가 어디를 타면서 가요 요 노란색 선을 타면서 타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요기 노란색 선이 요렇게 왔어요 첫번째 첫번째 조정은 21선이 타이밍입니다 반등의 타이밍은 어디라고요 21선이 바로 또 한 번 반등의 타이밍이다 요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여기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더 올라간다 이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아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 21선에서 21선에서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61선까지가 61선까지가 최고로 지지를 받아야 될 선이고 61선 이탈하면은 예 그때는 추세가 밑으로 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21선 기준 21선을 기준선으로 보면 된다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지금 랠리가 최고의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떨어질 때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떨어졌죠 근데 오늘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요만큼 올랐잖아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올랐죠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3단으로 떨어져서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 올라요 그 다음에 내릴 만큼 많이 내렸거든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반등의 포인트는 어디다 자 첫 번째 요 2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반등의 포인트는 21선이 되고 요 21선이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21선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서 만날지 몰라 하지만 21선과 만날 때 21선과 만날 때가 또 한 번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다 그래서 요걸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반도체는요 이제 꺾였어요 여기서 이제 물론 뭐 내일이라도 갑자기 미친 척하고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될 확률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확률 게임이니까 지금 이제 쌍봉도 나왔고 그죠 쌍봉도 나왔고 이제 조정이 나와서 그동안 11선 타면서 갔어요 11선 11선을 깨잖아요 11선을 타고 갔던 애가 11선이 깨지면 그 다음 입형선 어디서 받아요 21선에서 받아요 21선 타고 갔던 애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선 61선에서 받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21선과 61선 사이에는 상당히 큰 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바로 1봉 매수 타점이 있다 이거예요 1봉 매수 타점 바닷건에서 최고의 반등 포인트가 이 1봉 매수 타점이다 이겁니다 수익을 내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종목을 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겠냐 1봉 매수 타점 오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딱 기다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자 이번 주에 최고의 핫 종목이 바로 오픈 AI AI 관련주고 AI에서 특히 뭐예요 GPT 스토어 관련주 최고의 상승률을 보이고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조정기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이대로 끝날 게 아니고요 조정 이후에 어떻게 돼요 다시 급반등이 나오게 된다 지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바로 이 10자에 딱 들어갔습니다 10자 단기 과열이다 이거예요 단기 과열 제일 좋은 거는 오늘 하루 떨어지고 내일 월요일날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은봉으로 3일째는 또 떨어져 단기 과열로 단기 과열 구간 동안 3일 이게 3일이에요 3일간이에요 3일간 단일가 매매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단일가 매매 단일가 매매로 움직일 때 이때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은봉으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오늘 떨어졌던 것만큼 오늘 이렇게 딱 떨어졌던 것만큼 이런 식으로 딱딱딱 세 번 떨어졌으면 딱 좋겠어요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3천억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했던 애가 지금 거래량 없이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를 그러면 세력이 자기가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린 세력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다 팔지는 못했어요 또 올리려고 지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봉으로 거래량 거래량이 없을 거 아니에요 팔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에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1월달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AI예요 어쨌든 지금 AI에서 순환매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I 관련주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다시 쭉 떨어져 여기까지 다시 떨어져 안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왔다가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딱 찍어서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애들이 뭐예요 AI 관련주잖아요 그럼 AI 관련주가 지금 다 최근에 다 급등했단 말이야 급등해서 전부 단기과열이 들어가 있어 단기과열에 쉬었다 가라 이거지 쉬었다 가라 단기과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간다 다시 한 번 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요 냅다 올랐죠 냅다 올랐어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단기과열에 딱 들어갔죠 단기과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조정이 나오면서 은봉이 은봉이 오늘부터 이제 단기과열이 이틀째예요 하루 이틀 3일째 은봉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4일째가 될 때 4일째가 될 때가 뭐예요 이때가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반등의 타이밍 그래서 가능하면은 눌림자리에서 반등의 포인트를 본다 이 세력이 이 지금 거래대금이 처음에 3천억 터지고요 그 다음에 4천억 터지고요 그 다음에 7천억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7천억이 터진 애가 터진 애가 지금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 단기과열로 들어가서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다 들고 있어요 지금 판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얘네가 팔을라면 팔을라고 은봉으로 은봉으로 냅다 이렇게 밀겠어요 이렇게 이거를 바래요 여러분 같으면 세력이 지금 내가 이걸 다 들고 있어 이만큼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팔고 싶겠어요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고 싶어요 아니면 쳐내려가지고 싸게 팔고 싶어요 쳐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세력만 들고 있는게 아니고 개미들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팔아요 왜 그럼 나중에 세력이 자기가 팔라 그러면은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려고 그러면 누가 받아줘요 개미가 받아줘야 되는데 개미가 받아주려면 개미는 언제 사요 불기둥처럼 막 쏟고 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개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미들한테 싹 물량을 넘기고 빠이빠이 그리고 딱 갑니다 예 그럼 그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현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런 현상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기괄 끝나면은 예 눌림자리가 또 한 번 멋진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딱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